한 남성이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. 그 순간 괭음을 내며 승용차 한 대가 남성을 비껴 가까스로 멈춰서는데요. 뒤이어 남성은 마주오던 트럭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.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이 영화 같은 장면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도로에서 포착됐는데요. 평생 쓸 운을 이번에 다 쓴 건지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.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아무리 무단횡단이 일상인 베트남이라도 도로를 함부로 누비는 건 무모했다고 부주의를 지적했다고 하네요.